두 번째, 세컨드 미니 앨범 그리고 러브홀링 엔시티 이치나나를 많이 많이 이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미김미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내일까지 촬영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춥다 오늘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안이 형이랑 반대 너무 맛있어 멋있다 좋아요 멋있다 좋아요 좋아요 위얼이니까 기이하니까 위얼 기이하 위얼 기이한 그러면 넷플릭스에 그거 들어가 있잖아 위얼드 스토리 기이한 스토리 해볼래 시인바이오 침발루 아 야 자전거 먹으면 안되겠지 약간 김아 김 Raw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은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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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아노 미나쌍을 아했다 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여기 추워요. 여기 추워요. 추운데 보이시죠? 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뮤직비디오에 찍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김미가 되게 가사가 생각보다 엄청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거의 첫 번째 노래인 것이라 그런 부분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뮤직비디오에 그런 사랑스러운 장면이 나온다기보다는 격정적인 사랑이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극복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입니다. 유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해주세요. GIMMI GIMMI 아까 제현과 도현이 3명이었습니다. 브릿지의 곡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유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운데 이열치열이라는 말 때문에 패딩을 입거든요. 하나도 춥지 않아요. 춥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오랜만에 빨간머리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잘했다. 여러분, 엔시티127 2번 미니앨범을 기다려주세요. 화이팅! 네, 지금은 엔시티127의 러브홀릭 촬영장인데요. GIMMI GIMMI 타이틀곡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밤 한 몇 시죠? 여덟 시? 네. 아무튼 엄청 춥고 지금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게 하려면 뭐 해야죠? 따뜻한 걸 먹어야죠. 따뜻한 걸 먹어야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맛있는 간식차와 커피차가 왔습니다. 시카고 하다. 여기 시카고 핫도그를 팔고요. 파는 건데? 뭐 있고요. 뭐 시켰어요? 핫도그를 얇게. 쏙쏙쏙쏙 얇고. 춥을 수도 있어요. 핫도그를 얇게. 핫도그를 얇게. 핫도그를 얇게. 핫도그를 얇게. 핫도그를 얇게. 아무튼 네. 그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잠깐. 하이. 보다시피 너무 추워서 지금. There you go. 어? 그럼 이렇게 가까이. 이 정도 와야지. 여러분, GIMMI GIMMI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들어갈게요. 한 번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의. 정우. 리언니오 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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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이제 12시 좀 안 됐죠. 12시 좀 안 됐는데 오늘 두 번째 날의 첫 촬영입니다. 저희랑 아 넌 아니야 나는 지금 첫 촬영이야 맞지? 네네 정우랑 저랑 둘이 같이 나오는 시인데 지금 첫 촬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2일 차인 만큼 마무리를 최대한 잘 짓도록 하겠고요 정말 좋은 결과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우연함 넘어집니다 카메라 correlate 찍을 부자 맞췄다 아니 거짓 때에 굿 사랑이 It's getting wild 지금은 대기나이 굿라인 준비자 드디어 기민이 돌아가네 도착한 기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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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mean I'm dancing Give me, give me boy Every forever, you won't let down I'm gonna crazy Who said it won't hurt, I'll give you more Give me, give me, hold up Domaine, yeah Give me, give me boy Give me, give me boy 좋은 시간 네, 성격 기저희가 토키 뭐 그대니 네, 성격 네, 지금 다시 할게요 에이 에이여야 레슨 업 키즈 이 타토 키와 디렉니 태형 쿨에 사키미 리슬레 치여 가누아 파이씨디지 예에에에에에 카바니 네 아니 카메라가 안 나와요? 그 영상이? 아 그건 또 따로 찍은 거야? 아 형 그럼 그건 그냥 액션만 찍는 거야? 마크 진짜 이쁘다. 마크 평상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어. 펜션지 이렇게? 아 진짜? 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느낌? 이거에.. 이거에 이런 것 같잖아. 내가 볼 때 마크 옷핏이 진짜 이쁘다. 마크 지금 다리도 깊고 풍체도 짧고 원래는 이것만이었는데 너무 심심할까봐 모자 쓰라고 보이지. 아 진짜? 원래는 없이 그냥 이거 입고 있어. 모자가 예쁘고 구멍하니? 그렇지. 짱. 근데 머리에 비해는 모자가.. 근데 원래 이 모자는 뭔가 꽉 타이트하게 껴야 보여. 너무 나오려. 정말 좋아요. 뺏기 바람에 있대. 알겠어. 가슴이 아예.. 아니.. 또, 예시의 뮤직비디오 최소화 하늘의 습니다. Give me, give me Come to me, come to me I'ma keep on walkin' Give me, give me 건 늘 때니 올해 나의 장면 I'm goin' crazy Cause anybody's ready to give me one Maybe give me, give me You're love, come to me Yeah, give me, give me Yeah, who are, who are So I'm gonna walk, walk,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keep on For what you mean, baby Just in love, love Give me, give me your love Give me, give me your love Give me, give me your lov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And do you walk it now Hey, give me, give me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Give me, give me, give me 다 끝났는데요 역시나 저 엔딩 요정답게 마지막까지 제가 남아서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 우리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미개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